아무래도 가수는 이런 말보다는 노래, 무대에서 노래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도 선배님들 배웠기 때문에 바로 또 두 번째 곡을 제가 들려드려야죠. 어떤 곡인가요? 저희 더크로스를 대표하는 곡 중에 한 곡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좋아, 좋아. 그런 바닥은 아주 좋아. 네, 저희 더크로스 대표곡이니까요. 우리 형님들, 님도 즐겁게 감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들, 님도 즐겁게 감상해주세요. 나의 속삭이는 마음을 들어봐요. 맘으로도, 눈빛으로도 전할 수 없었단 말. 세상 끝나는 날, 그대 곁에 매가 있는 땅 벽 속에 발령원이란 말과 나를 걸어 나의 끝날 것이 자, 다같이 가볍게 어깨 위로 서. 자, 다같이 가볍게 어깨 위로 서. 자, 박자에 맞춰서 좌우로 올리겠습니다. 그대 뒤에 그대가 모르는 나의 마음을 믿기에 그대 지나치는 작은 순간마다 나는 그대를 위해 걷고 있죠. 나는 그대를 위해 걷고 있죠. 나는 그대를 위해 걷고 있죠. 그대를 감상하는 것 그대 안에서도 울고 싶어 나의 그대까지 그대에 관한 누군가 그대에 대해 그대에 대해 그대에 대해 그대에 대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